안녕하세요.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. 기독교 관련 컨텐츠 이야기를 올리는 채널로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 기간과 겹치면서 이게 교회 채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채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컨텐츠들을 보다가 이렇게 서로 연락되는 분들이 교회 멤버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독교 컨텐츠도 올리지만 이 교회 커뮤니티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하고 있는 교회 이름은 길섭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. 길섭은 길가라는 뜻인데요.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독교와 기독교 바깥 사이의 경계선에서 새로운 기독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. 교회도 유튜브 채널과 약간 시작한 기간이 비슷합니다. 몇 년 안 된 교회이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은 서울 홍대 쪽에서 모이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고 해외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. 그래서 길섭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가는 교회 모임입니다. 모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구글 폼 신청서를 작성했고요. 거의 교회 관련 카페, 홈페이지, 오픈 카카오톡 이런 정보가 있는 구글 폼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한두 번 잠깐 놀러와도 좋습니다.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에서 재밌게 소통했으면 좋겠고요. 또 교회 모임에 놀러 오실 분들 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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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